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해가 이제 막 떴어. 떴어. 아래봐봐. 여기가 지금 23층이거든요. 22층이잖아.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 우리는 뭐하고 있니? 맞아. 이 꼴이 뭐야. 이 꼴이 뭐긴. 오늘은 김장하는 날입니다. 이제 머리를 먼저 깔아야돼. 머리카락을 깔고. 이야. 이걸 그쪽으로 깔아주시고. 됐어. 됐어. 또 다야? 네. 뭐 하든지. 이거. 내가 한 번씩은 해봐야 돼. 그래. 뭐 하든지. 재능이 있든 없든 지금 다 씻은 레벨입니다 무조건 딱 씻어야 하는데 아이고, 발이 고마워 저거, 저거, 저거 저희 음식 좀 안 합니다 2340개는 저쪽에서 이모들은 이모랑 소스들은 이제 갓김치 담그고 있어요 웃기다 아, 그래? 그 칼로 써, 어르신 진짜 무시하다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 칼, 칼 좀 보여주세요 네네네 오, 무섭습니다 제 손바닥보다 더 커요 맞죠? 너 아니, 어디만 나 사야지 난 하나 안 먹어 아, 그냥 닭을 빼기 들어온 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저 더 섭취 응 그냥 안 움직여 흠 응 그래? 한 값씩만 응 응 양이 좀 더운 게 아니야 고춧가루 근데 뭐가 부족해서 또 사러 가는거야? 우리집에 있는거보다 더 작은거야? 대단하다 이거 이게 몇리터짜리일까? 엄청나다 이모 지금 여기에 뭐뭐 들어갔어? 무, 사과, 배 양파, 생강, 마늘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 휴파로부터 넣었음 잘생겻었음 정면을 지켜봐 정미 조금리 절반 수분 손을 잡고 파일로 깨وج 아이구 아우 냄새 홍 그냥 고주는다고 했잖아 야곤다 불해야 돼 그럼 이제 놔둬야 돼 차러 가는디 그걸 우려보았다 배웠어야 되니 그걸 못 배웠네 벌리고 있다가 네 사과 후추 주목받고 하강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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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왔네? 빨개! 아, 닦아. 아, 닦아. 우리 오빠 내년에 참기라 하고 목도 닦아줘. 야, 싹 닦아서 이리로 와. 이걸 이따 이리 싹 닦아서 그쪽을 막 훑어서 이리로 보내라고. 이거 겉자리 한 번 그대로 묶어도 되잖아? 응, 응, 응. 와, 아무것도 없네. 어, 아무것도 없네? 응, 아무것도 없어. 와, 이게 뭐야? 야, 이거 다 차에 실어야 되는데 차에 계겠죠? 야, 두 번에, 어. 괜찮아. **** 자리에 구ajci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